안녕하세요. 귀엽죠? 이거 보니까 꿀떡이 먹고 싶네요. 점토로 만든 귓캡들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언젠가 파야지 하고 써왔는데 마법을 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간질간질 간질간질 동그랗게 동그랗게 우울한 기분들도 모두 다 닦아내요. 안녕하세요. 꼬마돌 여러분 비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모습으로 인사드려요. 오늘 예전에 찍었던 소곤소곤 여러가지 물건 두드리기 2탄을 찍어볼거에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랑 소리가 좋았던 것들 여러가지 가져왔어요. 만져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께요. 자 먼저 조개줍기 영상에서 사용했었던 불고기랑 쪽에 불가사리가 들어있는 미즈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해마도 있고 조개랑 여러가지 비즈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워터볼이에요. 짜잔! 너무 귀엽죠? 슉슉슉슉슉슉슉슉 크리스마스 워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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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얼려서 찜질하는 찜질백이에요. 안에 작은 구슬들이 들어있어요. 음, 조합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은 진주구슬이에요. 진주구슬 예전에 여러가지 줄구슬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구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이 소리가 가장 좋았어요. 뭔가 눈 딱 눈 딱 하면서 도로로로로 굴러가는 그런 소리 퍼즐 맞추는 소리 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 요즘 금황 있어요. 새싹 새싹이가 커가면서 뱃속에서 대동을 느끼고 있어요. 보통 대동은 20주 20주 지나서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데 저는 16주 후반 정도에 아랫배에 뭔가 뭔가 한 바퀴 휙 오르는 듯한 첫 대동을 느꼈어요. 뭔가 미끄덩하면서 휙 오르는 첫 대동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좀 긴가민가 한 통통 찌는 느낌이 아주 조금씩 작게 느껴지다가 18주 19주 되면서 하루하루 대동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구요. 그리고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통통 이렇게 치는데 처음에는 그전 신기하기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거에요. 그리고 우연해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새싹아 하고 부르면 조용하다가 뱃속에서 통통하고 대답받듯이 말로 찾으더라구요. 이건 펄 영상에서 펄이 누워있던 침대로 사용한 꽃이에요. 꽃 니들 벨트로 콕콕콕 찔러서 만들었어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되면 대동을 느끼고 나서부터 뭔가 제 마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기 두주를 확인하고 점점 주스가 지나면서 새싹이랑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대동을 몸으로 느끼니까 그 마음이 더 엄청 커다랗게 커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새싹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오빠가 제비 위에 손을 올리고 뱃삭아 하고 불렀는데 퉁퉁 하고 찌더라구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연필이예요. 연필이예요. 이렇게 알사탕처럼 연필이예요. 이렇게 부딪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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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듣기가 좋더라구요. 요즘 허리 통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잘 때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혼자 한 번은 누워있다가 자세를 바꾸려고 오른발을 디디면서 허리를 브릿지 자세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왼쪽 엉덩이 안쪽에 근육이 엄청 강하게 찌릿하면서 아픈거에요. 너무 아파서 그대로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떨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검색해보니까 임신하면 아기집이 커지고 자궁이 누르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통증이나 엉덩이 이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임신하기 전에도 왼쪽 엉덩이에 이것보다는 진짜 아주아주아주 약하게 찌릿하는 통증이 간헐적 있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엄청 강통증을 느껴버려서 그래서 잘때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자세를 절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천천히 팔로 디디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야되고 이제 5개월 5개월 남았는데 통증이 여기서 더 심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리 숙이는 자세 진짜 생각보다 제가 많이 하더라구요. 허리 숙이는 자세도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고 집게를 하나 살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집안일할때도 뭐 꺼내거나 못 치우거나 할때 숙이는 자세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 대신 무릎을 좀 더 많이 구부리긴 하는데 집게를 좀 사서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펜에 얼굴이 그려져있는데 완전 귀여워요.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이거 이거 보니까 꿀떡이 먹고싶네요. 꿀떡같이 생겼어요. 짠! 이거는 문방구에서 파는 캔디에요. 히어로 히어로 뱁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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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히어로 물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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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모양 조명이 달려있어요. 요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새싹이 성별을 알게 됐어요. 콩두 님이래요. 사실 왕자님도 너무 좋은데 또 공주님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방은 또 어떻게 꾸며줘야 되나 옷은 어떤걸 미리 사둬야되나 이런저런 행복한 고민들에 빠져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총 금동이 영상에서 배경에 일자로 깔았던 줄조명인데요. 그전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영상에서 사용했을거에요. 활용도가 좋아서 보면 이렇게 철사에 이렇게 철사에 조명들이 조금조그만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끼면 짜잔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소리도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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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oever 상 gymnastics 굳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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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20n 한 horiek 구석 Lond ef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키보드에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축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점토로 만든 킥캡들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괜찮아요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접착면이 굉장히 작아서 잘 떨어지더라구요 그렇다고 접착면을 넓게 하면 소리가 묶여서 잘 안나가지고 이따가 다시 붙여줘야겠어요 그 다음 제가 보려고 사온 책인데 아직 한번도 못봤어요 언젠간 파야지 하고 써왔는데 벌써부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혼자서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내용의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안에 이렇게 칼라로 되어있어서 보기 좋아요 엄마 라이프 엄마 라이프 뭔가 뭔가 저의 미래의 모습일 것 같은 그런 묘지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덥석 집어왔어요 제가 이거 한번 봐보고 재밌으면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릴게요 이 작가님 책은 이 내용 말고도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하나씩 도장깨기 하면서 봐야겠어요 하나씩 이거는 다 봤는데 고양이 좋아하시면 진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에 대역은 굉장히 간결한 그림들로 이루어져있고 대사도 그리 많지는 한데 굉장히 굉장히 임팩트있어요 그냥 보면서 미식하고 기대되는 고양이들 키우는 집사님들이 공감하실만한 공감대 형성이 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구요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요 이 책 보면서 기분전환 정말 많이 있어요 안에 대역을 보여드릴수록 없어서 아쉽지만 정말 너무 귀여운 책이에요 짜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이거 마법의 펜이에요 마법의 펜 짠 이렇게 하면 마법의 펜으로 마법을 뿌릴 수가 있어요 슉슉 슉슉 슉슉슉 슉슉슉 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 스테ится 슉슉슉슉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 저희 마음을 여기 적어볼게요. 저의 마음을 적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시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그럼 제가 마법을 부려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트 하트하트 뿅뿅 얍 오늘 마법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드러운 태황 폼폼으로 얼굴을 닦아 드릴게요. 간질간질 깨끗하게 깨끗하게 간질간질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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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숙숙숙숙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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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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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요 안 좋은 생각들도 호울한 기분들도 모두 다 닦아내요 닦아내요 깨끗하게 빠지는 곳 없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내요 좋은 일만 좋은 일만 남도록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내요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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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좋은 일들만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곤서곤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소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도 다양한 물건들 가져와서 또 여러가지 소리들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